우크라이나 사태로 가격이 급등하는 원자재 중 하나가 니켈입니다. 그런데 이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다 보니 전기차 가격도 덩달아 인상되고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 네, 김정연입니다. 원자재값 인상이 결국은 전기차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가격은 한 달 새 약 80%에 급등했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테슬라는 모델3와 모델Y의 국내 판매 가격을 최대 200만 원 인상했습니다. 다만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현대차, 기아,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높은데 국내 업체들도 가격을 올리게 될까요? 네, 현대차 기아는 당분간 주력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5나 EV6 가격 인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모델은 국내 승용 전기차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판매 가격이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5,500만 원 선을 맞춰있다 보니 가격 인상 시 판매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 아이오닉6와 니로2세대 등 올해 출시 예정인 전기차 신차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대차가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인 아이오닉6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장착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올해와 내년에 원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해서 배터리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원통형 배터리 가격을 평균 10%, 삼성 SDI는 7% 인상한 바 있는데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시상한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준중형 이하 그쪽 가격도 올라갈 테니까요. 저가 차량들은 기능들 빼고 원가를 줄일 수도 있죠. 아이오닉6의 경우 보조금 100%가 아닌 50%가 지급될 가능성이 큰데 출고가 8,500만 원까지는 보조금이 줄지 않아 판매가 인사 가격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김정혜입니다.